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은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매니지하는 시대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매니지할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취미로 운동을 즐기거든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겨울이면 스키장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요새는 암벽등반이나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가벼운 러닝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취미생활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취미생활을 갖는 걸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운동을 아직도 농구랄지 아니면 골프랄지 이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스트레스를 매니지하면서 사는 시대인데 이런 레포츠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치아를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안 다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다쳤을 때 그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다쳐가지고 당황스러워서 근처 치과를 갔는데 그 치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살리고 싶으시면 그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멀리서 오신 분이세요 이 환자분 케이스를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자전거가 이제 취미생활이신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앞니가 부러졌어요 라고 하는데 근데 자전거가 속도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는 비례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 엄청나게 세게 달릴수록 속도가 증가를 하고 그 속도가 증가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넘어진다 그러면 다칠 만한 리스크는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뭐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좋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좋지만 이렇게 됐을 때 생각보다 앞니가 앞면부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제 앞니가 깨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앞니 부분을 치료를 할 때는 난이도가 높아요 기능적인 초점이 어금니 쪽에 맞춰져 있다고 하면은 앞니는 기능적인 거 플러스 심미적인 거인데 이제 심미적인 게 겉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티가 안 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는 치과에서 치료 받았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된 치료라고 말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앞니가 부러졌어요 라고 했는데 굉장히 멀리서 거기서는 뽑고 임플란트 하시던지 혹시라도 진짜 진짜 살리고 싶으시면 연세 마이든 치과를 가보세요 이제 추천을 받고 온 거예요 추천을 받고 저희 병원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대학병원에서 그런 살리는 그런 술식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걸로 돌아가는 병원이라는 것이 선배들 사이에서도 조금 조금씩 알려지고 있나봐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개인적인 연락처도 없어가지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이런 환자분 갈 거니까 잘 부탁 바란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환자분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치아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일단 부러졌는데 중요한 거는 부러졌을 때 외상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치아가 제 위치에 있느냐를 체크해야 돼요 치아 위치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냐 딱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치아가 부러진 건 이 뿌리 쪽이 제 위치에서 벗어났을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충격에 의해서 뿌리가 갑자기 빠져나온다던가 박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옆으로 탈구가 되는 그런 뿌리의 윗이동이 있으면 치아가 일반적으로 부러지진 않은 거예요 그건 이제 뼈가 골절이 돼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아의 생활력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생활력 검사라는 거는 살았느냐 죽었느냐예요 살았나 죽었나 그거를 재빠르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아프시니까 마취를 한 상태에서 추가 파절편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없으면 그 상태에서 진단을 하면 되겠죠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만약에 추가 파절편이 있으면 진단은 미뤄야 돼요 추가 파절편까지 제거하고 남아있는 치질의 양을 보고 치아를 살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치질의 양을 보고 이걸 살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추가 파절편이 있었어요 이 환자분은 이 추가 파절편을 일단은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치아는 CT 단면이 없어서 그러는데 앞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앞에서 봤을 때 바깥쪽에 이렇게 쳐다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는 건데 우리가 보는 거는 치아의 머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입술 부분이고 여기 입술이 있는 거고 입천장 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 이 치아는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치아가 이렇게 깨진 데다가 지금 여기가 깨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깨진 게 이 뼈 있는 레벨 하방으로 깨졌냐 안 깨졌냐가 엄청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수직적으로 이렇게 깨졌다고 하면은 실은 발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위쪽에서 깨지고 이 아래쪽은 뿌리가 멀쩡하다 그러면 살릴 수가 있을 거고 일단은 추가 파절편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런 치아들이 원래의 공간들에서 벗어나지 않은 게 확인이 되는 거고 다른 옆에 있는 치아들은 다 생활력이 살아 있었어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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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재신경치료는 아니고 처음 신경치료를 하는 거죠 신경치료를 하고 레진코어를 하고 제거를 해봤더니 그냥 이 밑에서 그냥 이렇게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뼈레벨까지 부러져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위쪽으로 정출을 해 주느냐 마느냐는 의견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머지 치아 부분이 뭐 크라운을 씌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굳이 정출을 할 이유는 없고 그러면은 아까 이 부러진 부위는 어떡하느냐 다들 그게 의문이죠 다 우리의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다 연구를 해놨어요 이 치아가 있는데 문제는 이 중간에 신경 있는 공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이렇게 지금 사선으로 부러져 있고 지금 여기에 추가 파절편이 또 있는 거잖아요 이 치아가 이 부분이 이렇게 부러진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뼈 있는 레벨 하방으로 부러졌단 말이에요 뼈 있는 레벨 하방으로 부러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 치아를 갖다 뽑아서 올리느냐 올린다는 사람이 이제 정출술을 한다는 거고 그냥 내버려 둬도 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버려 둬도 이쪽 부분이 뼈랄지 정상적인 잇몸 조직에 의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굳이 이거를 뽑아 올릴 필요도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신경치료 한 다음에 크라운을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크라운이 색깔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 하얀색이 아니고 약간 회색 느낌이잖아요 회색 이거는 처방을 안 해요 금기증으로 되어 있고 아이의 치아 발육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니까 왜냐하면 임산부가 먹을 수 있는 항생제가 얼마든지 많은데 이거를 굳이 먹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회색 느낌이 나게 이 크라운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정말 티가 안 나죠 이렇게 깨져가지고 와가지고 치아를 뽑네 마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냥 아무 그냥 문제 없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해서 끝냈고 티 안 나게 마무리가 됐고 옆에 있는 치아들은 정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6개월 간격으로 체크업을 해서 혹시라도 신경이 죽으면 신경이 살아있는지 검사를 반드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외상 환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져서 왔는데 뭐 이 정도면은 거의 티 안 나죠 티 안 나게 해주세요 라는 환자의 요구에 어느 정도 심미적으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잇몸 부분도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가 이제 추가 파절편을 제거하고 나니까 여기가 약간 빨갰거든요 근데 이제 핑크색의 잇몸으로 잘 이렇게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치아를 뽑지도 않았고 심미적으로도 티 안 나게 치료를 잘 마무리를 해서 이제 만족스럽게 치료를 마무리한 케이스인데 외상을 당했을 때는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외상에 대한 치료 경험치가 있는 치과사를 만나셔야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상을 당하신 분들한테는 앞니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